아무래도 이제 여름 썸머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청량하고 좀 시원한 사운드에다가 그리고 누구나 이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저는 이제 Song of the Summer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썸머송이 되려면 버터가 필요해요 스무스 라잇 버터 이번에 퍼미션 투 댄스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 밝은 에너지와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저희가 이번 팬데믹 사건 이후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았어요 그래서 특히 퍼미션 투 댄스 같은 경우는 모두 함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안무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챌린지도 이렇게 지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무를 따라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것을 전혀 달려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음악의 능력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언어, 언어, 도피, 범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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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 더 멀리 내다보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과 무대에 집중을 하면 언젠간 또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죠, 새로운 게 나오겠죠.